이렇게 만족하지만 예쁜가요? 오빠! 딴 여자한테 그만해! 그건 아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나와 있잖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이 회사에 면접볼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! 오랜만에 주세요! 저기요. 저는 일단 힐러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. 귀여운 남자 좋아하거든요. 일단 저쪽으로. 네. 질투 시작할게요. 하나 둘! 질투 갈게요. 컵만 따는 거니까. 강대휘. 강대휘. 존나 부러인 척해. 한 번 따는 거니까. 댓글로 올래? 야 정지열. 모든 스킨십 있는 거 잘 할 수 있지? 하지 나는 프로잖아. 난 진짜 감정 없어. 쟤이 괜찮아? 괜찮지! 배우. 배우가. 질투 찍는 것처럼. 아니 질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? 약간 질투하는 컵만 따는 거야. 안 하는데 컵만 따는 거야. 아니 질투 아니라는데 뭐 질투를 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 돼. 진짜 카메라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데? 얼굴 훨씬 더 좋은데? 우리도 나랑 그런 얘기 들어볼까? 너네가 모르는 건 팬들이고 난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. 너는 스프린 편이잖아. 난 스프린 편 아니야. 스프린 편적이 없어 진짜. 현서는 지금 약간 씬인 것 같아. 실제로 견뎌 좀 하고 진짜 예쁘시지. 어 그러네. 아 나 이거 못 해봐. 아 너무 멀었는데? 근데 오늘 심지어 핫하게 보이셨어. 다들 몸매가 장난 아니야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다들 몸매가 장난 아니야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아 나 지금 눈이 안 좋은데. 여기 꺼지네. 인사를 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? 다 인사 드려야지. 이런 거 갈 데가 아니네. 이 자리가. 좋아. 정말 귀여워. 근데 마치 홈팅할 때 같다. 너네 이러고 돌아가구나? 야. 맞으면 코 아니면 귀? 남의 틀면 코? 아니면 귀. 이발 코. 오기 전부터 기분 나빠해? 둘이야 복잡이 돌아가니까. 야 어이구 그거 입으려고? 야 그거 진짜 꾸밀 땐 좋아서. 왜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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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옆에서. 촬영이 끝나고 난 뒤. 촬영이 끝났다. 아니. 아니 그럼 안 할게. 오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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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케. 입어 입어. 아니 본사람 오스케. 반팔로 갈아입던 거. 그랬으면 좋겠어? 왜? 눈치 존나오. 진짜. 너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도 반팔 입고 다니잖아. 반팔 입고 다니잖아. 리얼룩? 왜? 나 한 번도 볼 리가 없어. 나 팔 입었지. 이거 입었지 맨날. 나 팔 입었지? 그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입는 걸로 이제. 그래. 와 죄송하겠다. 삼견낸 룩이네 지금. 진짜 삼견낸 룩을 입고. 부모님을 팔아서 디스를 한다고? 아니야 잘 다녀와. 아니 기다려봐. 나 저기 돌돌이도 좀 빼고. 나 어때? 너? 나 고쳐야 될 데 있어? 혹시? 너? 부모님은 제카. 너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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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근데 오늘 왜 이런 걸 입고 왔어. 뭐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알아서는 디켓일 거 왔지 진짜. 뭐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왁싱 됐단 말이야. 그니까. 아. 왁싱한 거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늘. 일단 어떻게 찍을지. 그 스튜디오 하면 둘둘이거든요. 그래서 저랑 재열 씨랑 갈 건데. 어떻게 둘둘로 할지를 일단 얘기를 해봐야 돼. 재이는 누구랑 있으면 좋겠어. 저요? 재율 씨랑. 은지 님. 은지 님이랑. 진짜 괜찮겠어? 둘 중에 괜찮겠어? 죄송합니다.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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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선영 님이랑 해야 되겠다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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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선영 님이 아까 전에 꼭 하고 싶은 콘텐츠 있다 그랬거든요. 아 여기에 진짜. 한 조 ga 다 본다. 은지 님이랑. fake devil 붙이면maan Eli. free convention 옥아 헤엄지? 아 그 컨텐츠. relieved enjoyable고. 정확하게 하세요. 너무 무서 plasma PareceThat énormément. 아 마 ez에 대한 그ión контраров 외국어. 아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토크를 하는 텐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위성철이 데려오는 거야 감자님들 해줬잖아요 타입이 두 타입으로 가잖아요 가슴하고 불러야 하고 부동기 먹으면 좀 나는 그 정도가 있어요 아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야 돼 난 너무 좋아 얘기하세요 결론은 맞은데 저 하여튼 몸매를 좀 많이 보는 거 같긴 해요 얼굴보다는 결핍이 있으니까 얼굴도 결핍 있잖아 우선순위 우선순위 좋아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레이디 아 감사합니다 오 밝다 어 근데 이거 생기가 느껴지는구만 드럼당이 재미 안나가세요? 아 저요? 원래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? 아 네네 편할게 같아 편할게 아니 근데 우리 재인님 프로 하셔서 괜찮아요 어 저 프로에요 네 네 재인도 프로라서 다른 사람 뽀뽀도 하는데 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네 네 오빠라고 볼테니까 네 아기라고 불러도 돼요? 그래 애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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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칙한 눈빛 팔찍했는데 나는 저기 뭐야 아니 조심해 아 죄송합니다 눈치채서 못하겠어 그만할까요? 네 촬영할 때 못하자 오빠 딴게들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나와있다가 그 남자는 확실히 눈을 좋아한 거 같아 그 약간 눈웃음치는 거 말고 땡글땡글한 눈 있잖아요 오 빠질 뻔했어 잠깐만 약간 눈빛에 넘어와서 큰 거 같아 어 어디서 땡글를 했지 목소리 중요해 안 흐렸나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더워요? 네 더워죠 이게 시원하거든요 아니야 바퀴트 나왔던 거야? 네 네 좀 더 내려가서 가슴으로 받으면 살게 가슴으로 받으면 살게 가슴으로 받으면 살게 아이고 아이고 아 누워라 너 누웠구나 뭐야 내가 좀 들어줄까 못났네 드럽다 드러워 너 내가 드렸다 너 조금 드럽지 그런 거 같긴 한데 뭐하니 거기서 뭐하니 거기서 아기야 줘봐 내가 들어줘 아 그러세요 정말 조심히 가세요 오 여기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웃겨 저게 쪘어 오늘? 얘기해야지 조원이한테 말 못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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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!! 잘하자 엎드려 달려 너무 무거운데 선영이 왜 이렇게 안 무거운데